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 대 브라이틀네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더밍에는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회 슬전 5대1 또 골의 순서까지 피파21 콘텐츠가 정확하게 맞추면서 성지술래의 댓글들이 달리고 조회수도 잘 나와서 그 흐름을 밀어붙였어야 되는 타이밍에 협회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종백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트넘 브라이틴 경기를 토대로 이 콘텐츠에 좀 더 저희가 힘을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 토트넘과 11위 브라이틴에 맞대결 양팀 모두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이너 위고루 리스쿨키퍼, 에베르송도야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타이아, 벤데이빌, 세리울레길론 피에데이밀, 호이비에르, 노드리고, 벤탄쿠, 대한폴리차스키, 헤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했습니다 매터티 선수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요 스티커탄강관이 여전히 부상으로 라인업을 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트 감독이 코로나 확진이나 브라이틴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브라이틴에 선발 라인업 로버트 산체스 골키퍼, 타리클 엠프티, 조엘 벨트만 루이스 던크, 마크 쿠쿠렐라, 솔리마치, 파스칼 그로스 이브 비수마, 알래식스, 맥 알리스토, 레안드로 토르사르, 릴무 페이가 트레이옴 포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지난 아스날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브라이틴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분언던 원정 2년전을 브라이틴이 어떤 성적으로 맞출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콘텐츠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샤우팅 멘트에 대해서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샤우팅 멘트 중에 하나 픽을 해서 중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 있을 것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주고받으면서 헤리케인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토트넘입니다 키커는 헤리케인 아 역시 뭐 헤리케인 부장 약 18미터 버립니다 헤리케인 헤리케인 슈팅 벽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볼 살아있고 헤딩 하지만 골키퍼 품에 안기면서 좀 촉감적인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던 토트넘 네 클루세스키가 앞쪽으로 밀어들었습니다 헤리케인 박스 근처에서 보레스 육군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에메니스 동료대 헤리케인에게 VBL 뒤쪽에 벤탄크루 주고받는 벤탄크루 벤탄크루 박스 근처에서 슈팅 손흥민 골 틀어났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선취 골을 기록하는 손흥민 아우 하지만 옥사이드 판정인데요 느린드리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간발의 차이로 앞서있었던 손흥민 이번엔 왼쪽에서 공격을 펼칩니다 손흥민 손흥민 돌파 성공했고요 박스 근처에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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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산체스 골키퍼가 좋은 판단으로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전반전 추가시간 1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소모된 양팀의 전반전 추심의 종료 휘슬이 올렸습니다 피파21을 비례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전반전 양팀 소득없이 0 대 0으로 맞췄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기록했으나 옵사이드 판정으로 노골 판정이 되었고요 이 좋은 흐름에 손흥민 선수가 과연 후반전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오른쪽이 브라이튼입니다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연결 박스 근처까지 뒤쪽에서 공간 1건 슈팅 골 들어왔습니다 맥알리스터 1등을 안승하는 브라이튼 원전 경기에서 선치골을 기록합니다 역시나 지난 아스날전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기운을 오늘 토트넘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 그리고 선치골의 주인공은 맥알리스터였습니다 위골홀스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맥알리스터의 슈팅 55분 맥알리스터 선수의 골로 1등을 앞서고 있는 브라이튼 홈에서 선치골을 먼저 활용한 토트넘 손흥민이 역습에 나섭니다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가져가고 있는 손흥민 왼쪽에서 수비 등지면서 돌아서 엽습니다 손흥민 박스 근처까지 뒤쪽으로 벤트한 걸은 손흥민 헤리케인 헤리케인 하지만 쉽게 슈팅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망설이면서 보렸던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산체스 골키퍼의 핑거팀이 있었군요 코너킥으로 이어받는 토트넘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양 팀의 감독도요 클루세스키 선수가 나오고 모라 선수가 투입됐고요 골을 기르키던 맥알리스터 선수가 나오고 랄라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뒤쪽에서 헤딩 랄라나 선수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손흥민에게 연결 손흥민 루카스 모라 돌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은 토트넘 이 시야, 이 카메라 각도 너무 좋네요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눈빛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 하지만 이때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브라이틴입니다 그로스 선수가 나오고 엔옥 음웨프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야수나 팬들에게 토트넘도 이겨주겠다고 했던 그 말을 음웨프 선수가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약 정규 시간에 10분이 남은 가운데 브라이틴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쪽의 슈팅 막아내는 위고로리스 골프파입니다 날라나 선수가 2대1 패스를 받고 바로 트루사르에게 연결 트루사르의 오른발 슈팅 하지만 위고로리스 골프파 선방에 막혔습니다 릴 루페이 선수가 나오고 데니 웰백 선수가 투입되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브레이언 포터 감독입니다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헤링으로 걷어냈고요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브라이틴 날라나가 음웨프에게 연결 슈팅! 어우! 골대형 타였습니다 토트넘의 반격 주고받으면서 모우라에게 박스 근처까지 수비 맞고 다시 굴절 벤탄 크루 한 번 접었고요 헤리케인! 박스 근처에서 뒤쪽으로 연결 살짝 흘려줬고요 슈팅! 수비 맞고 굴절 됐습니다 볼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트넘 박스 근처에서 하지만 브라이틴이 단단한 수비로 슈팅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추가 시간은 약 4분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공점 골을 향해 안의 선수들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랄라나가 볼을 끌어냈습니다 음웨프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대니 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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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골! 대니 웰백! 2대0으로 합성하는 브라이트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의 승리에 방점을 찍습니다 막판에 몰아붙이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동점 골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진영으로 넘어왔셨던 그 공간에 교체 투입한 대니 웰백 선수가 남아있던 체력과 스피드로 골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브라이트 거의 뭐 오늘 경기 승리를 확신하는 대니 웰백의 골로 2대0으로 브라이튼이 앞서갑니다 주심의 종료 일수를 울렸습니다 피파이 시비를 미리 보내 토트넘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브라이튼이 2대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콘텐츠 때 한번 예고해 드린 것처럼 선수들의 샤우팅 여러분들의 댓글들 중에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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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콘텐츠 때 첫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토트넘 선수의 골이 없었고요 역시나 오늘 이 콘텐츠에도 토트넘의 다음 상대들 중에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게임 내에서 골을 기록했을 때 그 샤우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